이번 전시 인투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촉지대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미술관과 스위스 취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토리얼 플랫폼 온큐레이팅이 협력 기획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 행위, 상황이 벌어지는 접촉지대로서의 미술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전시에서는 1960년대 미술운동인 플럭서스에서의 미술형식, 스코어를 활용하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작가가 부재하더라도 일상에서 행위를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몸과 생각의 해석을 통해 무한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예술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형식으로의 스코어를 탐구하고 움직임, 신체적 리듬을 활성화하는 11팀의 작품과 워크숍 주간의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텐저닝 콜렉티브의 밤이어서 참 다행이지 어두운 데서 춤추기 마련이잖아 맵과 밤이어서 참 다행이지 어두운 데서 춤추기 마련이잖아 문은 듣기를 통해 현재의 시공간에서 탈주하여 몽상적 체험을 제안합니다. 흩어지기를 위한 스코어는 듣는 위치, 상황, 제스처, 행위 등의 안무적 조건을 스코어로 구성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공동의 감각을 발견해봅니다. 손윤원의 음표는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는 전자악기의 신호를 규칙화한 미디 노트의 픽셀 형태를 본떠 모듈 바닥재로 만든 조각이자 건축적 공간입니다. 음표는 사적 공간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침입과 공존, 개입에 노출되어 함께 있는 중첩된 공간임을 전합니다. 흐르는 몸은 전자음악을 함께 연주하고 배우는 모임인 레지스터 코리아를 음표 공간에 초대해 라이브 사운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도래하는 공동체를 위한 작은 프로젝트는 예술, 예술가, 그리고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모종의 활동을 작동시키고 해석하는 수단으로 스코어를 활용합니다. 온큐레이팅은 이 프로그램에서 플럭서스 운동의 이벤트 스코어를 중심으로 시각예술에서의 스코어 개념을 다루고 이를 참여자들과 함께 수행합니다. 모듈러 구조 에디션 3은 아르코 미술관, 피스 오브 피스 협업으로 가변적 구조물을 제작한 것입니다. 작업은 사물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는 한편 예술 공간에 놓인 사물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는 일시적 장소를 만듭니다. 모듈러 구조 에디션 3과 연계하여 한국 예술 현장의 제도적 변화와 포용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예술 육아 소셜 클럽 그린 레시피 랩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린 오픈푸드 에볼루션은 미디어 키친 실험실로서 요리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학문과 삶의 영역을 연결합니다.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의 진화 생물학 이론, 요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변화, 그리고 뉴 미디어와 퍼포먼스를 가로지르는 학재 간 접근법을 탐구합니다. 해조류 키친 랩 미끌미끌은 참여자들과 함께 해조류를 탐구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호 의존적 관계가 가져오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살펴봅니다. 빅 시스터는 인간의 관점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인간의 눈과 디지털 영상 속 눈 사이에 응시가 불러오는 감시의 감각을 말합니다. 여성의 비중은 2010년부터 예술계 내 젠더 문제에 관한 자료, 천여점을 구축한 아카이브를 포함합니다. 작업은 스위스 미술관 소장품 목록에서 여성 작가의 비율, 여성 작가의 개인전 개체에 대한 수치화된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미술 현장과 사회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젠더 불평등을 가시화합니다. 한국 여성 예술인 네트워크, 루이즈 더 우먼과 공동 진행한 워크숍 간격을 조심하세요는 스위스 취리위에 기반을 둔 액티비스트이자 익명의 예술가 콜렉티브, 훌다 츠빙글리의 전략을 통해 한국 미술계의 젠더 불평등 현실을 살펴보는 리서치 기반 워크숍입니다. 향로는 향이 연소하여 피어오르는 연기의 춤, 향연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향로에 춤추는 연기는 사물에 내재한 움직임과 안무의 가능성을 관람객에게 접촉하도록 이끕니다. 구름 해제는 참여자들이 모여 연기의 춤을 함께 응시하고 작가의 뜨개질 일지를 듣는 시간으로 공동의 심상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가라오케 리딩 영상 연장은 경계에서 살아가는 퀴어 페미니즘적 정체성을 말하는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글과 사유를 매개로 멕시코와 아메리카 국경의 경계이자 리오 브라보, 리오 그란데강 삼각주의 서사를 탐구합니다. 가라오케 리딩 워크숍에서 관람객은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영어와 스페인어가 혼용된 텍스트를 따라 부르며 유색인종 레즈비언 여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구사하는 혼종적 언어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합니다. 영상 젤라틴에서 밤의 도로를 달리는 가상의 주인공 젤라틴은 함부로 정지하거나 머무를 수 없어 계속해서 이동해야만 하는 관성에 놓인 채로 전진합니다. 가속화되는 삶 속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답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퍼포먼스 젤라틴은 촬영 현장 이면을 노출하는 동시에 영상의 타임라인 밖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파편적 시간을 재조직하면서 기이한 시공간으로 관람객을 초대합니다. 히스테릭하거나 나이브하는 산켈러가 5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다룬 비디오 에세이로 작가의 협업과정, 수행활동, 그리고 우연과 일시적 참여를 유도했던 다양한 시도를 압축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워크숍 주간의 산켈러는 아르코 미술관 전시장에 침구를 설치하고 관객을 초대해 잠과 관련된 일상, 의식, 미신 등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수행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대화를 통해 공유합니다. 사고파기사는 2023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판케 갤러리와 판케 클럽에서 처음 열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10팀 이상의 밴드들은 하루 동안 열린 축제에서 넷아트, 사운드아트, 미디어,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로 이루어진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사고파기사 서울 에디션은 협업자 바루우 고틀릭과 사크로브스키가 함께 기획하며 사운드, 퍼포먼스, 오디오 비주얼, 시각예술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작가 16명의 공동창작을 선보입니다. 2013년에 제작된 플러스어스 나우 영상연장은 전성기의 플러스어스 구성원들을 인터뷰하고 역사적 자료를 편집하여 저자성, 백보, 반응, 젠더, 커뮤니티, 일상실천과 예술적 이벤트를 위한 정치를 포함한 플러스어스의 복잡한 관계를 그려냅니다. 온큐레이팅은 동시대 큐레토리얼과 미술 현장에 대한 담론과 비평에 집중하는 온큐레이팅 전화를 출판합니다. 전시는 미술관 안팎으로 순환하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체계와 패턴에서 벗어나 축제와 같은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미술관은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술관에 방문하는 모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공간이 될 것입니다. 전시, 인투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촉지대로는 참여와 화합을 통해 일시적인 공동체의 집단적인 힘의 응집을 실험해보고자 합니다. 전시, 인투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촉하십시오. 전시, 인투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촉하십시오. 전시, 인투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촉하십시오. 신투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촉하십시오. 감사합니다.